강원도 태맥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드는 고장. 이렇게 아래를 보면 너무 무서운데 하나씩 펼쳐지는 저기 끝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 마음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산이 감싸고 물이 보듬은 땅은 눈길이 닿는 곳만 나 정말 절경이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줄기를 쳐다보면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사실 저도 이 강 근처에 살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개도 잡고 아버지와 함께 강바람도 많이 쐈거든요. 이 강줄기를 쳐다보니까 오늘 어떠한 이야기들이 저를 또 설레게 할지 무척 기대되는데요. 단양을 휘감고 흐르는 남한강은 누구에겐가에는 삶의 터전이 되고 저에겐 잠시 쉬어가는 길입니다. 소란스러운 마음을 가만히 쓰담어주는 이 길만큼 더 좋은 길이 또 있을까요? 남한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이어지는 이 절벽길을 걸으니까요. 드디어 매미 울음소리도 들리고 정말 이 더웠던 오늘 하루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바람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자연이 만든 풍경의 일부가 되는 시간. 이런 비경을 더 가까이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던 카약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전에 이렇게 노 젓는 거? 네, 네. 그걸 생각하고 왔는데 뭔가 좀 다르네요. 좀 더 편리성과 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페달 방식의 그런 페달 파약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출발! 유유히 흐르는 강은 단양의 내노라는 비경을 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세 개 봉우리가 단양 8경 중에 그 유명한 도담 선봉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조설대 위인 중에 정도전이라는 분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정도전이라는 분이 저희 단양의 부인 시절에 이 도담 선봉의 비경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출애해서 선봉을 따서 본인의 호를 선봉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남한강을 지키고 있는 도담 선봉. 과거에 정도전의 마음을 흔들어놨던 풍경도 이러했겠죠? 진짜 그림 같네요. 여수씨 대구향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고유의 음악을 발표를 해 주셔서 흔들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누나 한 번 왔으면 한 번. 팬미팅인가요? 안 пиш어요. 내가 좋아하는 백스 중 하나 снова 손을 끊게 장어다거나 똑같을 수 없듯이 물질기는 하나여도 그 위에 머무는 풍경은 모두 다 다릅니다. 재미있는 게 이 벽화에 액체까지 그래서 진짜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이렇게 우연히 예쁜 그림들이 있어서 발걸음이 막 끌려서 따라왔는데. 이곳이 수물지역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예전에 이주하셨던 분들이 오시면 추억을 좀 이렇게 상기시켜드리려고. 지금 보기에도 이렇게 옛날 사진들을 그림을 해서 했잖아요. 땜이 생기면서 그리운 것들은 물에 잠기고 또 떠나지 못한 이들은 이곳에 담아 새로운 계절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은 추억을 가슴에 묻은 채 이곳에서 또 다른 터전을 읽었습니다. 이거 가을에 씨 심어갖고 이제 2월달에 킨 거예요. 내가 여기 올 적에는 처녀 때 왔어요. 처녀 왔다 와서 여기 있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둘 올 적에는 동네가 좀 안에서 서글펐는데. 나갈 때는 너무 좋아서 울고 나갔던 데가 단양이라는데요. 그 정도로 인신도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다 좋아요. 때로는 화려함 보다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이 더 큰 감동을 주기 마련이죠. 이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어린이들이 이제 다 식어서 즐겨 놀으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서 움직이면 이제 순례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저도 이거 많이 했었어요. 한번 제가 재연을 해볼 테니까. 아, 저런요? 아, 저거 하면 자꾸 숨 참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자신 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움직이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아, 동작을 너무 어려울 때 멈춰서 잠깐. 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놀다 보면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고 부르시고. 네, 고무줄놀이. 그렇죠. 뭐 순박꼭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어. 아, 불렁치고. 맞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노래를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자연은 길 위에 풍경을 새기고, 사람은 길 길 위에 추억을 새긴다고 하죠. 이 길이 유독 더 아름다운 것은 주민들의 따뜻한 추억 덕분일 겁니다. 마을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남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따뜻한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푸른 하늘은 깊은 산 골짜기에도 여름을 잔뜩 뿌려놓았는데요. 이런 따스한 햇살이 반가운 것은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근데 여기가 바다 지역도 아니고 왜 소금이 이렇게 한가득 있는 거예요? 우리 단양 그러면 석회암지대의 마늘이거든요. 그렇죠. 신안 천일염을 가져다가 이 깊은 산속에서 10년간 간수를 빼고 마늘 소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늘 소금이요? 좋은 소금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지난 날. 그 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히 일하셨다고 하네요. 뭐어서요? 하루에 이거 몇 개씩 넣으시는 거예요? 800개 정도 들어갑니다. 800개요? 네. 아버님, 근데 여기 안에서 되게 좋은 냄새가 나요. 네. 가마 안에서. 찜질방은 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은 천연 방부제라 아주 냄새가 좋습니다. 그렇구나. 나중에 이 소금 끊을 때 오셔서 찜질 한번 하시죠. 가장 좋은 소금을 얻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가마의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금이 부어지면 튀겨지는 소리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온도 370에서 420도에서 이 소리가 나요. 아, 맛있어. 밤새 뜨거운 불을 견뎌낸 천일염은 비로소 깊은 맛을 품어내는데요. 이게 바로 아버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가마 앞을 지키는 이유겠죠. 그냥 천만만 짜고 끝에 가서 점점 달아지면서 입안에 마늘 향이 확 퍼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곳을 찾다가 여기 단양을 알게 됐어요. 단양에 와서 마늘을 먹어보고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우리가 왜 후추 넣으면. 맞아요, 맞아요. 후추 소금 되고 깨 소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늘 넣으니까 마늘 소금이죠.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속이 꽉 찬 마늘처럼 아버님의 인심 또한 넉넉했는데요. 이 집에서는 가마에 불을 뜨는 날이면 꼭 먹어야 하는 별미가 있습니다. 이 집은 마늘 소금 뿌린 거잖아요. 네. 잘 익었다. 바로 가마에서 구운 삼겹살인데요. 보기만 해도 정말 군침 돌죠. 오. 각종 음식의 양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마늘 소금은 샐러드에도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아니, 웬 진수성찬이에요. 네, 가마에서 구운 삼겹살에 마늘 소금만 있으면 이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싼 소금이라 너무 많이 찍은 거 아니에요? 소금과 마늘, 자연과 바다와 산의 그 원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만든 샐러드를 드셔보세요. 샐러드를 소금으로 만든다고요? 네. 이건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요. 은근히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그런지 훨씬 더 상큼하고 깨끗해요. 재료는 소금 하나인데 그걸로 천 가지, 만 가지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소금이에요. 어차피 단양에 오셨으니까 단양에 야경도 멋있는 달맞이 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때론 말보다 조용한 침묵이 위로가 되는 법이죠. 말없이 흐르는 강물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이들의 지친 마음을 다루셨을까요? 시원한 강바람과 강 건너에서 불어오는 이 상쾌한 풀향기가 제 마음까지 적시고 있습니다. 낮에는 정말 파란 하늘이 제 마음을 설레겠다면 어둠이 내리는 이 강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이 따뜻한 구운 달빛과 별빛이 또 저를 반겨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언젠가 다시 이곳에 찾아와도 저를 좋은 풍광과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맞이해줄 것 같은데요. 이 아름답게 빛나는 밤빛, 별빛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항상 빛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을 따라 심한 이야기가 흐르는 부장. 강은 오늘도 심없이 흐르며 단양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강은ESS 상유 강은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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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